오늘 같이 볼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은 절대 기도와 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를 나누고요 혼자 계시는 분들은 신앙 고백으로 한번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절대 기도가 이끄는 삶을 삽시다 우리는 절대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되겠고 또 이 기도 속에서 참된 응답을 받아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절대 기도가 이끄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먼저 이 넌세스 퀴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술과 커피를 안 팝니다를 내자로 줄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술과 차를 안 팝니다 팔지 않습니다 주차 금지랍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전거를 못 탄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모타 사이클 그 다음에 소는 소인데 도저히 무슨 소인지 알 수 없는 소를 내자로 줄이면 무엇이겠습니까? 모르겠소랍니다 모르겠소 마지막입니다 아이 추워의 반대말은 어른 추워 넌세스 퀴즈였습니다 서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절대 기도 안에 있는 나입니다 절대 기도 이 안에 내가 있어요 우리는 이 절대 기도와 떼려야 뗄 수가 없죠 우리는 이 절대 기도 안에 있게 되어졌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전도 제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 살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고 또 이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란 도대체 무엇인가 절대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기도가 응답이 되어졌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기도라는 것은 꼭 나의 소원 나의 소원이 아닌 나의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절대 기도가 무엇인가 먼저 집중입니다 절대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절대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루의 생활하면서도 온종일토록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채움이에요 뭘로 채웁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바꾸는 것인데요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자꾸 바꾸려고 그러죠 그런데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나를 바꾸어 나가는 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내게 채우고 또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바꾸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생각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른 생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참된 기도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까지도 간섭하시고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넘어서는 거예요 무엇을 넘어서야 됩니까? 나를 넘어서는 것이 참된 기도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길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왜 영적인 과학이라고 그럽니까? 꼭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적인 과학이라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고 꼭 응답을 해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반드시 우리는 응답을 받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지 않게 되어지게 되면 죽게 되죠 무덤에 묻힌 모든 사람들, 죽은 사람들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숨 쉬지 못해서 죽게 되죠 마찬가지로 영혼의 사람도 영적인 호흡을 우리가 계속해야죠 그 영적인 호흡이, 영혼의 호흡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의지하는 것이에요 무능한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열 번째는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절대 기도예요 오늘 하루의 생활 가운데서도 귀한 여러분들은 이 절대 기도 안에서 생활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절대 응답을 하신다 절대 응답 이 속에서 하루의 삶을 사시면서요 전도자로서 복음치유와 또 24제자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가 하면 절대 기도예요 빌리포 4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전도자라고 할지라도요 살아가다 보면 염려거리가 생겨요 염려거리가 없어질 것이다 말씀하지 않고요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릴 것을 그 염려거리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염려한다고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 기도는 첫 번째로 누림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기도로 영적인 세계를 누립니다 영적인 세계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해 주셨는데요 우리는 사도행전 1장 1절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문제 영혼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고 또 마음과 생각의 문제, 육신의 문제 이 모든 문제를 글소 안에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그 안에서 영적인 세계를 누려나가는 성사님이 하나님의 역사와 천국 배경, 천사의 도움을 통해서 참된 누림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절대 기도자의 삶이에요 그 다음에 기도로 영적인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있네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요 기도할 때 나의 삶과 업을 살리는 그런 축복을 주십니다 왜 이 축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요 우리 삶에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기도로 영적인 미션을 누려야 됩니다 영적인 미션 성령 충만한 가운데 땅 끝까지 세 개 복음하는 것 2, 3, 7 나라 살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도의 제목으로 잡고 나가게 되어지게 되면 이 온약을 잡은 여러분 때문에 우리 지역이 변화가 되어지고 또 민족과 세계가 복음화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선물을 주셨어요 기도를 통해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을 날마다 누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올바른 기도의 이해입니다 올바른 기도의 이해 앞에서도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말한 빌리뽀 성경에서 빌리뽀서에서 말하고 있는 기도가 도대체 뭔가 1장에 보니까요 올바른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의 생각을 가져야 되겠고 그 다음에 2장에 보면 올바른 자세입니다 올바른 자세 어떤 자세입니까? 글소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 그랬습니다 글소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올바른 묵상 어떤 묵상입니까? 우리는 이미 천국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들여도 천국 배경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판단을 하되 올바른 판단을 해야죠 같이 읽은 말씀에도 보니까 어떤 문제, 사건, 염려거리가 있더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뭔가 하면 이 문제와 사건 문제와 사건은 기도의 제목입니다 기도의 제목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보금 안에서 주어진 이 행복의 지수를 떨어뜨리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하나님께 우리가 100% 맡기게 되어지게 되면 기도하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100% 행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방법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모든 문제는 100%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기도하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항상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을 누리면서 최고의 행복 지수를 누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리포스 4장에서는 보니까요 올바른 처신이 그랬습니다 어떤 처신입니까? 어떤 처신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와 우른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한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형편과 처지 그 형편이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족하는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먼저 누려야 할 세 가지 기도입니다 세 가지 기도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누려가야 되겠고 이것은 우리 전도자들의 기본적인 기도인데요 먼저 정시 기도입니다 정시 기도 말 그대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정시 기도를 하는 가운데에 하루 중에 가장 행복을 누리고요 또 정시 기도하는 가운데 힘을 얻고 평안함과 참된 답을 얻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절대 기도입니다 이 정시 기도를 통해서 평상시 나를 치유해 나가는 기도를 통해서 상한 나의 마음이 치유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무시 기도입니다 무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24시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무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24시 행복을 누리고 또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시는 이 축복을 현장 가운데서 누리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무시 기도를 통해서 이 응답을 24시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깊은 기도예요 깊은 기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내가 정말 독대하듯이 깊은 기도를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게 되어집니다 사도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간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도 어떤 문제,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응답과 은혜를 입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기도로 날마다 응답을 받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추구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절대 기도와 예레미야입니다 절대 기도와 예레미야 예레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예레미야는 절대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뜰에 갇혀 있을 때에 요하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요하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요하 그의 이름을 요하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라는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 요하께서 임명하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임명해 주셨습니다 무엇으로요? 선지자로 가장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임명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 사역자 조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역자로 또 조장으로 임명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임명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연말을 맞아서 직분자들을 청지기를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직분을 받게 되어질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야 될 줄 압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게 임명해 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임명을 기다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불러주셨잖아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극심한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그 가운데서 또 이 예레미야는 시위대의 뜰에 갇혔다 그랬습니다 여기 시위대는 왕을 특별하게 보호하는 그런 군대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시위대의 뜰은 특별한 특수범을 가두는 그런 감옥을 말하는데 바로 이 예레미야가 포로로 끌려가서 또 시위대의 뜰에 갇히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어졌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운데 예레미야에게 원하신 게 뭐였는가 하면 기도하라 기도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것을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은 이 절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절대 응답해 주실 것을 말씀을 했어요 크고 비밀한 일 은밀한 일을 알려주고 또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응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작은 첫 번째 보시면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제목입니다 자 기도 제목 우리는 그저 내게 닥친 문제와 사건 이것에만 급급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가 많이 있는데요 예레미야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누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제목을 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예레미야 33장 1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여호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한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레미야는 이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강단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그 강단 메시지를 기도의 제목으로 잡고 한 주간 동간도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는 그런 시간들이 돼야 됩니다 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맞은가 질문해 봐야 돼요 정말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 맞은가 말씀 안에서 주어진 기도의 제목이 맞은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될 줄 압니다 그 다음에 응답 주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의 제목을 잡고 기도하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죠 2절에 보니까 예레미야 33장 2절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예레미야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이름이 여호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스스로 계신 자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시위대 뜰에 갇혀 있건 어떤 어려움에 처 있건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기도 응답의 비밀입니다 기도 응답의 비밀 예레미야 33장 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요 기도의 응답의 비밀을 일러주셨습니다 그 비밀이 뭡니까?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기도하라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기도의 비밀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지는 기도 하나님 앞에 강구하는 기도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다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도 응답해 주시고요 깨닫게 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절대 응답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예레미야처럼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신 기도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도 응답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 안 해서 또 응답해 주세요 오늘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 가장 어려울 때에 포로로 끌려가서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권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내용이 뭡니까? 영적인 치료의 응답을 주셨어요 어떤 응답입니까? 영적 치료 영적인 치료의 응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6절에 보니까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 무슨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긴 이 영적인 문제 이것을 고쳐주시겠다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치료가 우선이 되어야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당장 처한 포로 문제 그걸 해결해 주시겠다 먼저 말씀하지 아니하시고요 영적인 치료를 우선 해 주시겠다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무엇보다도 영적인 문제 근본 문제를 치료받게 되어지게 되면 참된 평안함이 넘쳐날 줄 압니다 하루의 생활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기도 응답 속에서 평안함을 누리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포로에서의 해방입니다 포로 가운데서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시겠다 약속을 했어요 예를 들면 33장 7절에 보니까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포로로서는 참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치유를 허락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포로에서 자유하게 해 주시겠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기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나를 자꾸 포로로 잡고 있으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 가정, 가족들의 문제 이 문제를 통해서 자꾸 나를 잡고 있으려고 하는 이 흑암의 세력에서 참된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포로에서의 자유와 해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참된 자유, 참된 해방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랬어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예림의 33장 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했던 그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모든 재앙과 또 저주의 원인되어졌던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올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죠 죄를 다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찬성과 영광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지는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회복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찬성을 받으시고 또 영광을 받으실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예림의 33장 9절에 보니까 이 백성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성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포로 중에 있던 백성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찬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는 원수들이 두려워하며 떨게 되어질 것이다 말씀을 했어요 오늘도 흑암의 저주의 세력, 우리의 원수, 이 악한 사단은요 오히려 두려워하면서 떨게 되어져 있어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요 절대 기도 안에서 흑암의 세력, 이 원수의 세력은 떨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절대 응답을 받은 예레미야처럼 절대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추구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미리 응답받는 절대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응답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응답을 받고 있고요 계속해서 우리는 이 응답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리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이 절대 기도의 삶이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이미 응답 속에 있는 거예요 골로스 4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스 4장 2절에서 4절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바울은 기도할 때요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전도할 문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절대 기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러면 랩런트 7명들 한번 보죠 랩런트 7명 랩런트 7명을 보면 먼저 요셉입니다 요셉 요셉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요셉의 기도 제목 요셉의 기도의 제목이라고 기록된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역사하신 내용을 보면 요셉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창세의 39장 2절 3절입니다 요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급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요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요하께서 그와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습니다 요셉은 보디바레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요 종살을 하면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이 노예 생활에서 빨리 해결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서 참된 승리를 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요 참된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하나님 나와 함께해 주옵소서 아마 요셉의 기도의 제목 중에 제목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제목인 줄 압니다 그래서 요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계속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디바레 집에서도 또 감옥에서도 결국 총리가 되어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것을 알 수가 있고 요셉은 그것을 누렸습니다 오늘 귀한 우리 사역자 조장들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생활 가운데 나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원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셉입니다 모세는 호랩산에서 은혜를 받게 되어졌잖아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국시키는 그런 원약을 이루었습니다 출애국 3장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급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요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 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요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하오리 사흘길쯤 광약길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허락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하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호랩산에서 은혜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국시켰는데요 어떤 원약을 기도의 제목으로 잡았습니까? 모세가 잡은 원약 중에 원약은 제사입니다 제사, 희생제사, 희생제물, 예술서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원약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국시켜서 가난 땅의 주인공이 되도록 인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요 어려서부터 성전에 바쳐졌죠 성전에 이 원약계 곁에서 생활하게 되어졌는데요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자라며 요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랬습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생활하면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그 원약을, 그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선자의 역할을 감당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사무엘의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원약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것을 마음속에 담고 말했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냐고 다 응답이 되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입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잖아요 목동으로서 원약 잡고 믿음으로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왕이 되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편 23편에 보니까 요하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어요 요하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은 목동이었기 때문에 목자가 뭐 하는 사람인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목자였기 때문에 목자로서 양들의 그 어려운 문제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 인도하면서요 양들의 모든 욕구를 다 충족시켜준 것을 다윗은 체험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목자 되신 여호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인도 속에서요 기도하면서 다윗처럼 응답받아 가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스승 엘리아가 승천하기 전에 네가 내게 원하는 것이 뭐냐 이야기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 엘리사가 당신의 영감 성령이 역사하시는 역사 그 역사의 갑절을 내게 주옵소서 그렇게 욕을 했습니다 다른 어떤 이런저런 구할 것도 많이 있었겠죠 또 선교비 전도하고 선교하려면 많은 어려움도 있을 테니까 선교비가 필요합니다 이런저런 것을 구할 수도 있었겠는데 이 엘리사는 그렇지 않고요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오직 성령의 능력 갑절의 능력 이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그 능력을 힘입고 사육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의 능력이면 되어집니다 성령이 오늘도 충만하게 역사시키면 하면 문제될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전도자들 또 사육자 조장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과 함께해 주시기를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 이 이사에게 주신 응답이 뭐예요? 인마누엘이잖아요 인마누엘 지금 이사야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시급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포로 가운데 있었고 우렴을 당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사에게 주신 응답은 인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겠다는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기도가 바로 인마누엘이에요 인마누엘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거야 이것이 누려지면 최고의 기도고 그것이 바로 절대 기도고요 그 가운데서 인마누엘 하시는 가운데서 오늘도 참된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의 소원 성취 이전에 인마누엘을 누리는 그런 기도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인데요 이 사도 바울은 디무대호서 2장 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은혜 은혜만 받으면 된다 은혜 충만해라 이것을 디무대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은혜 받는 것 은혜 충만 이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다 보니까 그러나 내가 나아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오늘 제가 여기에 서게 되어진 것도 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사역하게 되어진 것도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은혜에 대해서 또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절대 은혜 이 가운데서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있고요 이 절대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사역하게 되어지게 되면 어떤 문제도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나오는 이 랩런트들 일곱 랩런트들을 보니까 이들은 이미 미리 응답을 받았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부르지지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받아야 될 응답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한 25년 정도 가까이 이렇게 되어졌는데요 집사람이 암 수술하고 또 뇌경색으로 쓰러졌어요 뇌경색, 뇌의 혈관이 가로 세로 한 1.5cm 정도 이렇게 완전히 막혀가지고 이것은 약물로도 치유가 안 되어지고요 수술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오른쪽 수족이 마비가 되어지고 말을 못하는 언어가 어눌해진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인데, 목사인데 어떻게 불신자들이 봐도 저거는 저주받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렇게 문제 가운데 우리를 두셨습니까? 왜 이런 문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항변하듯이 기도를 했죠 그럴 때 고린도우서 1장 2절에서 11절 말씀을 응답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우서 1장 2절에서 11절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사도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요 어려운 문제 가운데 빠졌잖아요 바울도 보니까 마음의 사형 선고받은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 그랬습니다 살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랬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런 표현을 했겠어요 살소망이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받은 것 같은 그런 문제 가운데서 바울은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왜 이런 문제를 내게 주시는가 바울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위로의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위로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 가운데 두셨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처럼 이 고난 고난 가운데서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문제를 주신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소망을 가지게 하고 소망을 가지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주셨다는 것을 고린도우스 1장 가운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또 사역자 조장들도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 또 생업현장에 문제가 닥칠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예수의 수만 바라봐야 됩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의 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하더라도 다시금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죽이시기 위해서 문제를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문제 가운데서 일어서기를 원하고 응답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또 집사람에게 문제를 주신 것은 죽이기 위해서 문제 주신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깨닫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일어서기를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서 문제를 주신 줄 저는 믿고 다시금 힘을 얻게 되어졌어요 귀한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응답을 주셨다 하는 것을 확신하시면서 믿음으로 일어서고 승리하시기를 추구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오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날마도 우리의 삶은 오늘의 기도 또 오늘의 응답 속에 있어야 됩니다 디모드 전세 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강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여기에 보니까 기도에 대한 네 가지 표현이 있죠 어떤 기도가 있습니까? 강구 그랬어요 강구 특별한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긴박한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강구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이건 평소에 기도를 말하죠 그리고 도구는 중보 기도입니다 내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또 주변에 있는 식구들을 위해서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도구입니다 그리고 감사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역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먼저 하는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잖아요 감사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여러 가지 강구를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어지는데요 오늘도 오늘의 기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오늘의 응답 속에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이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오늘의 기도입니다 오늘의 기도 어떤 기도입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신분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신분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것을 누리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일곱 가지 축복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그다음에 권세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분을 주시고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권세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불신자 상태의 여섯 가지를 꺾어버리라고 이 권세 가지고 어둠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이런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묵상기도 무엇으로 묵상합니까? 묵상기도 때 소리만 안 내면 되는 걸로 아시는데요 하나님 앞에 조용하게 기도를 드리되 뭔가 하면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잡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신자들이나 또 돌아온 무속인들 또 조심해야 될 게 여기에 있죠 말씀을 잡고 묵상기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깊은 기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깊은 기도 바울처럼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삶의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정시기도 무시기도 말씀드렸습니다 정시로 무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특별 기도입니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다음에 예배 기도입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기도 예배 시간 전에 미리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때 중요한 것은 평소에도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되 목사님을 위해서 단임 목사님 이 말씀 준비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역자 조장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일이 이것입니다 목사님을 도와드린 일이 뭡니까? 목사님 말씀 준비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새벽 기도 인도할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만 목사님 말씀 준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령 충만, 오력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중보 기도 오늘의 기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오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오늘의 기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을 해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성령 충만 성령 충만과 오력의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세밀한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오력의 응답을 주시는데 영역을 주세요 영역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적인 힘입니다 흑암과 싸울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이 영역을 주셔서 흑암이 무너지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응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다음에 지력을 주시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지혜와 또 그 지식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체력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그런 육신의 건강함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 복음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력을 하나님이 주세요 뿐만 아니라 인력을 주십니다 다섯 가지 응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전스 5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스 5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며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정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찬나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하되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염려를 다 죽게 맡겨버리고 흑암과 싸워서 이기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압니다 그런 삶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 절대의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예레미야처럼 기도하고요 또 렘넌트 7명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처럼 절대의 기도로 절대의 응답을 받고 승리하기를 예술사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문제와 사건 가운데서도 예레미야기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내게 주실 응답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기도하게 해 주신 줄 믿사오니 오늘 하루의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렘넌트 7명에게 주셨던 그 응답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사역자 저장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